안녕하세요. 다육마니아 탐방 10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다육생활 7년차의 다육수집마니아 갈대님 다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갈대님은 현재 300여종의 다양한 다육을 수집하여 키우고 있답니다. 지금부터 예쁘게 물들어가는 갈대님 다육들을 하나씩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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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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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 ,, 안녕. , 안녕. ,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